다음 순서는 부천 여성 다이오직에서 대상을 타신 가수 김경희씨 철옥년 남자와 사랑을 빌려주세요 꼭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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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사랑받고 이곳에 이렇게 하면 더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리에 비워주세요 다리에 비워주세요 네, 콧덕스 한 번 쳐주세요 괜찮아요?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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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